니가 공사 현장 난작방 만들어서 내가 오늘 먼지까지 있는 줄 알아? 아저씨들한테 가슴 흔들어주고 겨우 벽조 공사했어 이제 속이 시원해? 우리 며느리가 다 좋은데 가끔씩 깜빡해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좋아서 까칠하신건데 평소엔 안그래 유경이는 내 딸이라고 낳긴 누나가 낳은 줄 몰라도 엄연히 내 딸이야 이 동호야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나올 때까지 기다릴거야 차에 지갑을 놓고 왔지 뭐에요 가져오려구요 오늘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죠? 내일은 꼭 만나야 돼요 왜요? 감독님이 좋아한다는 여자 정환이죠? 우리 감독님한테 서프라이즈 생일파티 해주면 어때요? 너 정말 이럴거야? 형 나도 너무 띄엄띄엄보는 것 같아 나한테 그 사람 얘기 하지마